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이 되고 있는지 지금 그에 대한 감염 경로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눈으로까지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눈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학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마스크는 끼고 있었는데 고글은 끼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봤을 때 눈으로 전면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보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역시 주요 감염 경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나오는 분비물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중국에 감염됐던 의료진의 경우도 분비물이 묻은 것을 손으로 만졌다가 이것을 자기 눈이나 점막이 있는 얼굴에 위치로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통한 전염의 위험성을 막는데도 역시 손 씻기나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저항으로 봤을 때는 현재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어떠한 제약도 없이 지역사회를 아주 활발하게 돌아다녔다고 하죠. 확진자가 다녀온 곳을 방문하는 걸 주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것을 보면 구체적인 장소도 있고 어떤 곳은 상호명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확진자 4사람이 지금까지 접촉한 인원 369명입니다.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간 체류를 했던 호텔, 의료기관, 공항버스까지 다 복지부가 환경소독을 끝낸 상황이라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환경소독이 끝난 곳에까지 가는 것이 위험성이 크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사실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람이 많은 곳은 가도 괜찮은 건지 염려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들이 그런 활동까지 자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사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지 않느냐, 혹은 아까 인터뷰에 나온 사람들처럼 잠복기라 아직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전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둘 다 정확한 의학적 근거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잠복기 중에도 감염이 된다는 주장은 중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를 한 건데 이때도 어떤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항 증거뿐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정부의 어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냐, 근거를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오늘까지도 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의학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원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때는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강조를 하죠. 특히 지금 인플루엔저도 유행 중인 상황이라서 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더라도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은 잘 지켜야겠습니다. 갑자기 메르스의 괴담 때 일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너무 앞서서 불안감을 좀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들 진료를 예약했는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가야 할까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혼자 바로 가지 마시고 관할 보건소나 A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미리 전화를 한번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받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 메르스 사태 때 이런 선별진료소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 환자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시절의 교훈을 뼈아픈 교훈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르스 때와는 달리 의료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경각심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무엇보다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 특히 어린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이 악화돼 버리면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쓰고 위생수칙을 잘 지켜셔서 병원에 가시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가 사실 간과할 수가 없죠.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보내지 않겠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걱정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단 중국에서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는 등원이나 등교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 시기에는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출석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공문이 나왔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워낙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에서 또 나는 중국을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또 추가로 문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또 다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를 통보를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결석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석으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출석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이번에 정부에서 방역 대응 체계를 좀 과할 정도로 강격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기대해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